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해양구조대가 20일 평택항 국제여객선 유그랜드피스호에서 관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관숙훈련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형지물을 손과 눈으로 익히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대비해 반복적인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. 평택해경은 지난해 8월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재개됨에 따라 국제여객선에서 화재 침몰 등 재난적 복합해양사고 시 대규모 임명을 신속하게 구조를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선내 구조 및 비상출입구 파악, 선내 방송장치, 주요 통신설비 통신 여부, 헬기 이착함 여부, 승선원 안전 대피 방법 등을 점검하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특히 기상학화 시 대형선박의 승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.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형선박이 기울어졌을 때 신속한 등선 방법과 효율적이고 안전한 임명 구조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라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김혜성 기자입니다.